롤리플리에다가 놀고 오던 중이었거든요 저는 안보이겠지만 저는 보인다. 1인칭 실전은 메르코위트고 그러면 너 바꿀 수 있는거 아니었어? 저기 우리 학교가 있거든요. 우리는 강릉주원 초등학교를 달리고 있어요 여기가 저희 체육관입니다 우리가 좀 더 가까이 간 다음에 보겠습니다 우리 중화천학교 로고가 보일까요? 이리로와서 봐봐 보이나? 안보여 안보여 니가 찍어봐 보이나요? 멜로콘님의 시선으로 보셔기 바랍니다 초점이 잘 안맞는데 제가 제가 구독버튼으로 가보면 멜로콘님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보시길 바라구요 네 저를 매일한 횟수가 너무 많아서 이제 인사생활을 너무 많아서 제가 띄워놓으면 너무 많아요 그냥 저를 그냥 성질을 친 다음에 제 구독 쪽으로 들어가서 얘를 멜로콘을 찾아본 다음에 멜로콘을 누려서 그 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구요 그럼 이제 정말로 우리 학교 전문으로 가고 있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네 정말로 여기가 너무 군대한 체육관인데요 예전에 예전에는 체육관 예전에 우리가 지금 급식실이 두 개거든요 원래는 급식실이 하나였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다보니까 저렇게 체육관이 하나 나타나고 딱 나타나고 그 다음에 급식실이 두 개가 되었습니다 그 공사가 그 공사를 엄청나게 오래 걸린 것 같죠 잠시만 나 현수만 잠깐 정문만 찍고 오겠습니다 짜잔 여기만 찍고 가겠습니다 왜냐면 학교 안을 찍으면 우리가 갑자기 유튜브에서 나갈 유튜브에 나가지게 될 수도 없기 때문에 학교를 여기까지만 찍고요 저희가 꼬매또레고요 일반 꼬매또레 엄마 또 엄마 또 그래 엄마 또 그래 이거 찍어야 될 것 같아 진짜 아 아 아 아 아 안돼 엄마야 걔가 멍멍? 아 5초 1초 저는 저번에 사던 데에서 무지무지 이미 상황을 많이 겪었어요 우리가 놀러 가는 도중에 저 상황을 많이 겪었지 그러면 좀 이따 좀 더 재밌는 곳이나 나가면 잘 찍겠습니다 근데 근데 우리가 이렇게 가다 보니까 재밌는 거 없을 것 같아가지고 여기서 전화하겠습니다 어 잠깐 멈춰서 찍는 건데 이게 은지님이 돌았다는 걸 알 줄이고요 잠깐요 오늘따라 기가 진짜 많아요 오늘따라 가야대를 진짜 많이 보는데 잠시만요 어 아 우리가 뭔 말한 게 없거든요 멀티멜로든 멀티멜로든 진화든 어 오늘따라 멜로든 어 꼭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버튼도 많이 눌러주세요 어 어 어 어 지금 저희 영상 영상 헐 강아지도 이제 조금씩 비가 온 것 같은데 좀 이따가 우리 아마도 찍을 수도 있는 게 터키 방송이거든요 아직은 멈춘 줄 알고 풍는 줄 알았는데 계속 어쨌든 그러면 좀 이따가 만날 수도 있으니까 어 구독 버튼 눌러요 감사합니다 가 가 가 가 가 내 영상은 뭐지 저 끝에서 좀 잘릴 거예요 이거 어 투 어 어쨌든 구독 버튼 많이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바이 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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